노태우 전 대통령의 별세를 맞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영역의 삶을 내려놓고 오늘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에 가담했던 역사의 죄인입니다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군사독재를 연장하였고 부족한 정통성을 공안통치와 3당 야합으로 벗어나고자 했던 독재자입니다 다만 재임 기간 동안에 북방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중국과의 국교 수립 등은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퇴임 이후 16년에 걸쳐서 추징금을 완납했고 이동이 불편하여 자녀들을 통해서 광주를 찾아 사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광주 영령과 5.18 유가족 광주 시민을 위로할 수는 없겠지만 그의 마지막은 여전히 역사적 심판을 부정하며 사제와 추징금 환수를 거부한 전두환 씨의 행보와는 달랐습니다 우리 역사에 다시는 그와 같은 과오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엄정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영역의 삶을 마친 노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하며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회의원 국회의원 우리의 명복을 빕니다 국회도